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브로고구마. 오늘의 브로울러는 콜트. 오늘의 이벤트는 바오키입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. 게임 시작합니다. 상대팀 브로울러를 많이 처치해서 별을 보도보도하게 씌입니다. 별 3대 0 앞서갑니다. 별 10개에 6개 앞서가고 있습니다. 남은 시간이 1분 30초. 오케이 상대팀 데릴까지 1차치했습니다. 체력이 적기 때문에 적류에 숨어있습니다. 체력을 회복하고 데릴과 싸울 수 있도록 이동 중입니다. 데릴 처치하고 지금 별 15개에 13개. 이게 차이가 났지. 16개에서 역전당했습니다. 2차가 꺼낸 곰이 2차가 꺼낸 곰이 공기를 줘서 처치를 했고 지금 드로그 멀리서 드로그 멀리서 공격을 계속 중입니다. 두 차례가 into 미차가 포활해서 2차가 부활해서 3차가 부활해서 2차가 부활해서 2차가 부활해서 2차가 부화로 처치합니다. 남은 시간 30초 렛이 나옵니다. 슈트 공격으로 수치를 하고 이 상대 미타를 2팀이 함께 공격을 했고 부록도 처치됩니다. 지금 헤매 슈트 공격 안으로 들어와서 체력으로 헤매를 하고 있습니다. 별은 32개 미태가 꺼낸 공을 처치하고 부록도 처치합니다. 별 43개 그리고 파란별을 갖고 있습니다. 오케이!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